브릭스 리딩 170-3 유닛 3 Get up and move. 일어나서 움직여. Get up, 일어나다, 그리고 move, 움직이다. 일어나서 움직여 무슨 뜻일까? 그치 운동쯤에 이런 뜻이겠지? Exercise는 동사로는 운동하다. 명사로는 운동. 그리고 렁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일까? 그치? 폐지. 우리가 호흡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 호흡하다가 바로 옆에 있네. 호흡하다, 숨 쉬다, breathe. breathe 할 때 렁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그 다음 nutrient. nutrient는 영양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골고루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리고 이 자세는 우리도 스쿼트 자세라고 하지. 스쿼트는 말 그대로 그냥 스쿼트. equipment는 장비. 이런 스쿼트 같은 운동할 때는 equipment가 별다른 equipment가 필요하지 않지만 어떤 운동들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오늘 운동쯤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Do you get enough exercise? 너는 충분한 운동을 get. 얻다, 가지다 이런 뜻이니까 충분한 운동을 하고 있어? exercise is important. 운동은 중요해. 뭐를 위해서 중요할까? 여기서 for는 보통 뭐뭐를 위해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잖아. staying healthy. stay가 어디어디에 머무르다 이런 뜻인데 건강하게 머무르는 거. 건강한 상태로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 however, 하지만.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운동을 한다고 얘기할까? 아니지. 하지만 이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spend. spend는 돈을 얘기할 때는 돈을 쓰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시간을 얘기할 때는 시간을 쓰다. 여기서는 시간. 많은 학생들은 많은 시간.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뭐하는 데 쓰냐면 공부하거나 또는 playing mobile games. 모바일 게임. 핸드폰 게임 강의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 우리가 시간을 쓰다라고 할 때 spend 동사 쓸 때 뭐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할 때 이렇게 ing로 얘기하거든. 이것도 꼭 알아두자. they should exercise should 해야 해 이런 뜻이니까 exercise 앞에서 exercise를 도와주는 이런 거 조동사라고 하지. 운동하다 앞에 있어서 should exercise면 운동해야 돼. 걔네들은 운동을 해야 해. instead of는 무엇무엇 대신해. playing games 게임하는 거 대신에 운동을 해야만 해. there are many easy exercises.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은 좀 특이하지. 주어가 이렇게 뒤에 있지. 많은 쉬운 운동들이 있어. 주어가 운동이 아니라 운동들이니까 여기 is 안 쓰고 are 쓴 거거든. 근데 어떤 운동인지 좀 더 꾸며준다. 그치? you can do everyday. 너가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쉬운 운동들이 있어. jumping rope, walking and running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 jump rope가 줄넘기하다. walk는 걷다. run는 달리다잖아. 그런데 이렇게 ing 붙이면 뭐뭐하기 줄넘기하기, 걷기, 달리기 이런 운동들은 are easy exercises to do 아주 쉬운 운동들이야. 그치? 여기 to do가 뒤에서 앞을 꾸며주거든. 운동을 할 만한 할 할 수 있는 이런 쉬운 운동들이야. 그리고 지금 세 가지 얘기했으니까 여러 개라서 are 쓴 거고. 그치? they help your heart and lungs get stronger. they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방금 운동이 여러 개였으니까 데이로 얘기한 거지? 이 운동은 너의 심장과 폐를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더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대. 예를 들면 when you run 너가 뛸 때 너가 뛸 때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뛰는 거. 그 running, 달리기는 너가 더 빨리 숨쉬게 만들고 그치? 우리 달리면서 숨을 헐떡거리잖아. it makes you breathe faster. 그것은 이것은 this makes your heart beat faster. 너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그리고 the faster your heart beats the more blood it pumps to your lungs 했는데 더 faster 여기 보면 fast가 빠른인데 er 붙여서 더 faster 이렇게 썼고 여기도 더 more 썼거든? 이렇게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렇게 나오면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러니까 너의 심장이 더 빨리 뛰면 뛸수록 더 많은 피가 그것이 더 많은 피를 너의 폐로 보내줘. 그것은 심장을 얘기하는 거겠지. 심장이 더 많은 피를 너의 폐로 펌프해. 사실 여기 주어가 심장이고 펌프한다는 동사가 있으니까 더 많은 피는 사실 목적어라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데 지금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런 표현을 쓰느라고 얘가 지금 앞에 나가 있는 거거든. 심장은 더 많은 피를 너의 폐로 펌프해서 보내줘. 그래서 이 피는 나르지 carry 뭘 가지고 다닐까 a lot of oxygen 아주 많은 산소하고 그리고 또 영양소를 날라줘 너가 달릴 때 그러니까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를 이 혈액이 전달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뛰면 뛸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겠지. 왜냐하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산소하고 영양소가 갈 테니까. 혈액이 그것을 전달해 줄 테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운동들이 나오는데 푸시업 푸시업은 뭐지? 그치. 팔굽혀피는 거. 팔굽혀펴기. 그치.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스커트 자세도 있고 그리고 또 시럽은 무슨 운동이겠어? 그치. 윗몸일으키기거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다. 알고 보면 그치. 아까는 달리기, 주렁기 이런 거 얘기했었고 또 푸시업이나 sit-ups and squats are exercises you can do indoors. 지금 얘기한 이런 운동들은 실내에서 인도어는 실내, 아웃도어는 우리 밖에 얘기하는 야외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건 실내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이야. 이런 운동들. 지금 운동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으니까 디스는 하나일 때만 쓸 수 있거든. 디즈는 여러 개일 때. 이 운동들은 너의 muscle, 근육을 튼튼하게 강하게 만들어줘. You don't need any special equipment to do them. Need 필요하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아. 어떤 특별한 equipment, 장비지. 어떤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댐이라고 쓴 것도 여러 개니까 그런 거지. Do you want to build your stomach muscles? 너는 너의 stomach muscle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스톱업은 배잖아. 그러면 stomach muscle은 복근이겠지. 복근을 만들고 싶어? Start doing sit-ups. 그럼 복근을 만들려면 뭘 시작해야 될까? Sit-up 하는 것을 시작해. Do 하다인데 ing 붙어서 하는 것 하기를 시작해. 영역문인 시작해. Your stomach muscles 너의 복근은 will grow larger and thicker 이렇게 시럽을 하면 시럽이 아까 뭐였지? 그치?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너의 복근은 어떻게 될 거야? 더 커지고 그리고 더 두꺼워질 거야. thick은 두꺼운 이런 뜻이지. muscles help you bend, stretch, push, and pull. 근육이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구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한 거잖아. 그치? Strong muscles help you move better. 강한 근육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 그치? 우리가 더 잘 움직이게끔 도와주지? Exercising is good for everyday health. 운동은 일상에 우리 매일매일의 어떤 건강에 아주 좋아. 운동하는 것은 우리 애가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거지. it helps you stay at a healthy weight. 그럼 그것은 여기 지금 빨간 글씨인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그치? 운동하는 것이지. 운동하는 건 너가 아주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줘. It reduces reduce 하면 줄이다 이런 뜻이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또 give 주는데 너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줘. 운동하면 왠지 기운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지? 운동을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겨. 더 기운이다. What are you waiting for? 뭘 기다리고 있어? 뭘 망설여? 이런 얘기지? Get up and move 일어나서 움직여. 아까 제목이었는데 Get up and move 그래서 우리 앉아서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또 핸드폰 게임 하지 말고 조금 움직이고 운동하자.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운동들이었어. 사실은 그치?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운동하는 방법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별로 되게 어렵거나 힘든 그런 운동 소개가 아니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치? 오늘부터 꼭 해보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